시위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냥 덕분에 겸사겸사 이렇게 뵙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목포,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 때문에 민심 어떻습니까? 목포도 완전히 뒤집어졌죠. 지금 외국만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제가 시장에도 나가보고 우리 민생투하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계속 조감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좀 이 방송 보신 분들은 한국적이면 우리 시장에 좀 나가서 물건도 구입해 주시고 우리 중소상에 살리는 일이라든지 여기 전통상가 살리는 일 여러분들 좀 앞장서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정말 매우 앞섭니다. 아 근데요. 근데 사실은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모두 좀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이 진짜 그냥 돈을 좀 모아서 따로 그분들 좀 드리든가 하고 모두 나와서 죽겠다고 함께 외쳐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뭐 무대책도 무대책이지만 심지어는 지금 일본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모든 논조와 스탠스에 동조하고 일본 정부의 기조에 동조하고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이래서 국민들이 모두가 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이 정권이 정말 국민이 끌어내리기 전에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듬어줘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국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라도 진짜 장사 못하신 거 먹고 사시게끔 어떻게 모금을 하든가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좀 와서 같이 외쳐야죠. 못살았다고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한국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소리를 들어준다는 게 지금 요원한 상황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나와서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동참할 때입니다. 동참해달라고 좀 그러시고 그 손해보고 힘든 거는 우리가 모금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고 NJ부 특권님이 안 보고 계셨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삼 목포 이번 총선에 나오시는 이재명과 함께하는 정말 개혁적인 김명산 후보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건강지인TV 응원하겠습니다. 늘 또 응원하고 있고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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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습니다.